하나 둘 셋 텐션 업! 안녕하세요! 텐션입니다! 네 저희 업텐션이 중국 데뷔 쇼케이스까지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추석에 달 차기 차셨나요? 네! 저희는 이제 데뷔한 소감을 부모님께 알려드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계획을 잡았는데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성평과 전도 먹고 애교도 부리고 올 예정입니다 네 저는 어머니가 음식하시는 걸 꼭 도와드릴 건데요 몰래 몰래 전을 뺏어먹는 재미? 느낌하시죠? 네 이렇게 업텐션 멤버 모드로 추석의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딱! 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추석에 친지분들과 가족분들과 모여서 담서도 나누시고 업텐션도 좋아하는 성평과 전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즐거운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이 멀리 계신 분들은 연락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아! 맞아! 삐빌 이렇게 먹는 건 너무 위험해 성평이 너무 맛있다고 빨리 먹다가 체하시면 절대 안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추석 때도 힘없이 저희 업텐션은 항상 여러분을 찾아가니까 TV로 저희 분방 사서 해주시고 저희 위험의 탈출 곡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모두 즐거운 상담이 되세요 지금까지 텐션업 업텐션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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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